지난해 국내에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숫자가 1,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.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는 933명으로 2021년 1,018명보다 8.3%가량 감소했습니다. 이는 2,000명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2012년 이후 연평균 7.5%씩 보행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겁니다.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자 위주로 교통법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여파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빠르게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.